자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 우리가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걸로 할 거에요. wampbitnam이라는 것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주소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Apache, MySQL, PHP를 한 번에 깔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우리는 Apache와 PHP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MySQL을 조금 더 여러분이 설치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로 이제 사용해보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 수업을 통해서 제가 만든 수업에서 이미 비트나미와 같은 것을 설치하셨거나 또는 MySQL을 직접 설치하셨다면 예 지금 제가 하는 이 내용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를 또 하시면 안 돼요.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노 땡큐를 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파일의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운로드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걸 클릭해서 이제 우리가 윈도우 버전의 비트나미를 설치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딱 하나에요. MySQL이요. MySQL까지 설치하는 녀석이니까 우리가 이걸 쓰는 겁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서 next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하시고 그리고 next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디렉토리에다가 설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next 그리고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중에 root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항상 쓰는 비밀번호가 있으면 그걸 치시고 내가 왠지 비밀번호를 까먹을 것 같다. 그럼 저랑 똑같이 1, 6개를 쳐주세요. 항상 1, 6개로 안내를 하니까 그 다음에 next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에서 next를 누르면 설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나고 여러분이 C드라이브에 비트나미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설치한 여러 버전의 비트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최신 버전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기 있는 18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manager-windows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저 파일을 더블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비트나미로 여러분이 설치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manage 서버스에서 들어가 보시면 저는 apache와 mysql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멈춰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설치를 끝냈다면 아마 mysql과 그 apache가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표시돼서 실행중이라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만약에 저처럼 실행중이 아닌 상태라면 이렇게 선택해서 start를 시키시면 되고요. apache는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apache는 그냥 꺼져있는 상태로 두거나 꺼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조금 기다리니까 보시는 것처럼 mysql이 이렇게 running 상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mysql이 지금 실행중인 상태라고 한다면 이 mysql을 우리가 잘 설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ommand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ommand가 아니죠 window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r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실행이라는 창이 뜰 겁니다. 거기에다가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cd 요건 이제 디렉토리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역 슬래시 엔터키와 딜리트키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문자 b 소문자 it n까지 치시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완성이 됩니다. 다시 역 슬래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탭키를 두 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저는 지금 두 개의 파일이 현재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탭을 한 번 할 때마다 파일의 이름이 바뀌죠. 저는 그 중에서 19 말고 18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18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역 슬래시 하고 그리고 탭키를 두 번 눌러보면 역시나 추천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mysql이라고 입력하면 mysql의 디렉토리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dir 나누기 w를 해보면 bin 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bin이라는 디렉토리 여기서 cdbin 해서 bin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간 다음에 dir dir 나누기 w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보는 명령이죠. 자 여기에 있는 mysql.exe를 실행을 시킬 거예요. mysql이라고 하고 mysql이라고 하고 mysql root mysql enter 그러면 잠시 후에 비밀번호를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비밀번호 있죠. 111111 enter 그럼 이런 화면이 뜨면 여러분이 설치한 mysql 서버가 실행되고 지금 동작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영체제랑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수업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